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겁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성능 차이가 심각한데 잘못 주문하는 제품들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에 이런식으로 잘못 주문한 경우가 있고 그거 제가 일일이 수정을 해드리긴 하는데요. 아마 다른 곳에서 주문하신 분들 잘못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거에요. 컴퓨터 초보자가 봐도 괜찮고 컴 좀 잘 아시는 분이 봐도 괜찮은 그런 내용으로 재미삼아서 짧게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인텔 i5 12세대 12600과 12600K 혹은 KF입니다. 뭐 뒤에 붙는 수식어 K랑 F가 뭐가 다른지는 예전에 설명을 다 드렸을겁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K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배수락 해제 제품이구요. F는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 사용이 불가능하고 F가 없는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12600노멀과 12600KF는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코어 개수가 달라요. 12600노멀은 6코어 제품이구요. 12600KF나 K는 10코어 제품입니다. 얘네는 P코어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E코어라고 효율적인 조금 성능이 떨어진 코어 4개는 K가 붙은 애들만 포함을 시켜줘요. 그 뿐만 아니라 캐시 메모리라고 게이밍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 메모리 영향도 서로 제품이 용량이 달라요. 얘는 18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대략적으로 30, 70, 80 사이 정도에서 3%나 2%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렘오버 하면은 K버전에 비해서 노멀버전 렘오버가 잘 안먹히는 특성이 있어요. SA 전압이 낮은 상태로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렘오버 하면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게이밍 성능이 평균적으로 3% 정도는 12600KF나 K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어요. 12600KF는 이 OK랑 KF에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멀티 성능이 35% 차이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 성전이 저는 게임밖에 없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하지 않나요? 게임을 다중 실행할 때도 차이가 나고요. 게임하는 도중에 게임 업데이트나 아니면 또 뭐 있나요? 뭐 다운로드 받는 거 토렌트 쓰든지 아니면 스팀 업데이트 하든지 아니면 윈도우 업데이트 하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뭐 성능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12600KF나 KF가 12600과는 전혀 다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다면 12600 노멀을 살 것이 아니라 12600KF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단 5만 원 차이거든요. 자 도표로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영상 늘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12600KF의 멀티 성능은 시네벤치 기준으로 153%인데요. 12600 노멀 이거 12500의 성능이 아니라 600 성능을 제가 적어둔 건데요. 이건 114% 정도입니다. 꽤나 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성능도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한 3% 정도. 5만 원 정도 투자라면 분명히 12600KF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i5 12600은 12600 노멀이 아니라 12600KF니까 저걸로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보드나 쿨러도 거의 동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8렌즈 400이면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이그릇 추가금은 딱 보드도 동급 써야 되니까 딱 CPU 가격에서만 여러분이 5만 원 추가하시면 멀티 성능 35%와 게이밍 성능 3% 이상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KF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이것도 자주 주문 잘못 넣으시던데 i7에 얼마 전에 게이밍 제품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게이밍 제품 i5도 제대로 못 쓴대요. 그러니까 성조님이 이거 가지고 i9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게이밍 X입니다. X가 붙어있어야 돼요. 일반 게이밍 제품 같은 경우에는 n채널 모습에서 사용한 i5 쓸 때도 이제 성능자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에 대한 테스트는 제가 이렇게 직접 일일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게이밍이 DS3H랑 똑같은 전원부와 방열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보면 i5-17U100K도 제대로 못 버텨서 성능자가 생기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게이밍 X 있죠? 게이밍 X는 보시다시피 충분한 성능을 잘 뽑아냅니다. 어디까지? i9까지요. 전혀 다른 제품이니까 게이밍하고 게이밍 X는 그냥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게이밍 제품은 게이밍 X입니다. 드라이브 오브 스페스를 사용했고 엔더투 방열판도 있고 기본적 넓적한 방열판을 지원해주는 한 18만원 정도 하는 이 제품을 추천하는 거니까요. 참고로 M 붙은 거나 M 안 붙은 거는 그냥 확장성 차이입니다. 품질은 똑같아요. 같은 게이밍 X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 제품을 사셔서 뭐 i7이나 i5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격도 차이 많이 나죠. 13만원짜리 중에서 i7 커버되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터프 플러스이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지퍼스 RTX 3060과 3060 Ti입니다. 특히 이 3060이 비디오 메모리가 12GB로 더 많거든요. Ti보다 4GB는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같은 60 라인업이니까 성능 차이가 별로 있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일일이 게임을 돌려가지고 확인한 건데요. 게임 여러 가지 돌렸어요. CD 마크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 값인데 3060 Ti 마이너스 3060의 성능은 이 8종 게임 평균으로 봤을 때 27% 차이 납니다. 27% 그리고 이제 제 벤치 기준으로 27% 차이 있는데 저 K사전 같은 거 보면 30% 차이 난다고 돼 있어요. 뭐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차이 난다고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은 감히 60 Ti한테 비빌 수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격 검색해보면 상공입국은 제일 싼 제품이 75만 원 정도고 좀 고가형 제품은 85만 원일 거예요. 상공입국은 지금 제일 싼 놈이 한 83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고요. 좀 비싼 애들도 100만 원 조금 안 합니다. 두 개 10만 원밖에 차이 나거든요.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30%의 성능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가성비 좋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상공입국은 상공입국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60은 저거는 60만 원 중반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20만 원 차이 난다고 해도 상공입국은 상공입국을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10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상공입국 말고 상공입국은 상공입국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5600G와 5600X입니다. 5600G는 세잔이라고 아예 APU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메모리 오버클럭을 제공하고 캐시 용량을 줄여 넣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도 달라요. 레인 가용성도 다른데 이 5600X랑 뒤에 수식어 하나만 다르니까 같은 5600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늘 올리는 CPU 비교표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게이밍 성능 차이가 심한데요. 게이밍 성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냐면 잘 보세요. 3070 정도 썼을 때입니다. 5600G의 게이밍 성능은 약 100% 정도 나옵니다. 100%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5600X의 게이밍 성능은 116% 나옵니다. 그럼 얼마더 높아요? 3070 썼을 때 16% 차이 나죠. 3080 쓰면 20% 정도 차이 나고 3060 Ti 썼을 때 13%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CPU 쓰든 10% 이상의 어떤 그래픽카드 쓰든 대부분 그래픽카드에서 10% 이상의 꽤 높은 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 쓸 거면은 이 세잔을 가시면 안 돼요. 범위를 가셔야 됩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는 그뿐만 아니라 싱글 멀티 성능도 각각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꽤나 큰 폭의 성능 차이가 나고 가격 자체도 5600X가 2만원 가량 더 쌉니다. 여러분이 APU를 이용해서 그래픽카드 없이 뭐 에즈락 X300 이런 거 그런 거 써서 작은 PC 만들 때는 이 5600X가 좋은데요. 그래픽카드 를 탈 생각이 조금 있으시다면 무조건 5600X 선택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잘못 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핫본으로 이거 재고 처리하는 건지 많이 나오던데 여기에 막 6600 같은 거 꽂아서요. 아니면 3060이나 그거 좀 아니에요. 차라리 이 CPU 핫본을 샀다 그러면 팔아먹고 5600X 중고로 새로 사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이득이 될 겁니다. APU는 또 APU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중고 시장에 팔아도 5600X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게 잘 팔리거든요. 이렇게 바꿔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핫본으로 이렇게 사더라도. 자 마지막은 다크플래시의 DLX21 케이스입니다. 제가 생방에서 케이스 적당히 쓸만한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 DLX21을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DLX21 몇이라고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DLX21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메쉬 타입이 아닌 그냥 강화유리 타입이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샤시는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뭐 샤시 두께라든지 확장성은 똑같은데요. 전면이 전혀 달라요. 이 메쉬 제품은 사진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전면에 3펜이 들어가 있고 뻥뻥 뚫려 있어요. 딱 상품 정보만 봐도 후면에 1펜 전면에 LED 140mm 3펜을 준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 그냥 강화유리 타입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눌러서 들어가 보면 펜이 한 개밖에 안 적혀있습니다. 140mm 펜 하나. 후면 펜 하나밖에 없어요. 전면에는 그냥 펜이 포함이 안됩니다. 근데다가 여기 측면 다 막혀있고 전면도 다 막혀있죠. 하담에만 조금 손집어 넣을 수 있는 구간이 뚫려 있는데요. 그 다음에 흙귀도 구려요. 그래서 이거는 고사양으로 짜버리면 심지어 그걸 공량으로 짜버리면 온도 제대로 못 짰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 추천드린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꼭 DRX1 메쉬 타입 2만 원 정도 더 비싼 이 제품을 사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한 번 여러분이 실수로 잘못 주문한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고도 잘못 주문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 보시면은 딱 생각해도 이거 그냥 i5K 버전 가는 게 나아보이고 딱 봐도 좀 고성능 CPU 쓰려면 X버전 사는 게 맞아보이고 상공익권 쓰는 거보다 무조건 상공익권 TI 사는 게 가선비가 있어 보이고 5600G에 그래픽카드 달 거면 별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만 원 더 주고 팬 141인 펜 RGB 펜 3개 주는데 이것도 2만 원 더 주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저거 141인 펜이 한 만 원 정도 해요. 9천 얼마인가 뭐 그 정도 할 텐데 그거 3개 껴주면은 2만 원 내고 3만 원 추가한 거죠. 메쉬 타입이니까 쿨링도 더 잘 되고 어때요? 제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매장 기준으로 여러분이 자주 주문 실수하는 제품 오늘 한 번 모아서 보여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M-K나 A가 다르다 아니면 그냥 노말 버전하고 K버전하고 성능도 다르다 이런 다양한 게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가격 대비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근데 잘못 주문하는 이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월간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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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